대구시가 외국인 환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의료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해외 의료관광객 3만 명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.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구시 지정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 거점 구축 지원과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 또 의료관광객 3만 명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로 위축된 대구 의료관광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. 그 일환으로 대구국제의료관광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 의료관광 관련 축제인 디메디페스타를 10월에 개최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대구의료관광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.